좋으면은 더욱 꼬다리 따는 거고 재수 없으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고 아, 띵띵님도 산이라고? 아니, 버섯꾼이 밤을 짓으면 어떡해 버섯꾼이 밤을 짓으면 안 되지 버섯꾼이 밤을 짓으러 왔어 밤버섯? 밤버섯 짓으러 간 거 아니죠? 밤버섯 김병수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아주 길이 뺀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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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니까 아주 지그재그르다가 이게 이런데서 먼 능이를 따 이런데서 이야, 여기 누가 튕겨놨네 이야, 귀신같이 숨겨놨네 여기다 쪼그매갖고 안 땄나 본데 쪼그매서 안 땄나 본데 쪼그매서 안 땄나 본데 쪼그매서 이거 안 땄나 봐 이거 그대로 해놓고 갈게 나도 한 번 한 5일 이따가 와갖고 솥뚜껑만 한 집은 따고 해볼게 이야, 귀신처럼 숨겨놨네 또 그걸 귀신처럼 찾는 이 하늘비는 더 기가 막히지 않아? 능이가 첼순이님 어서오세요 확 보이질 않아 능이가 이제는 다발 능이도 없고 솥뚜껑 능이도 없고 그래갖고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와와와 야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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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하나 있다 여기, 저기 저쪽에, 저쪽에 이야... 어우, 저건, 저건 따도 되겠는데? 저건 따도 될 것 같은데? 이야, 여기 하나 있다 두 개 있네, 두 개 딸랑 아, 동느이, 동느이 동느이, 아, 동느이 응? 이야, 이것도 뭐 아주 순환을 아주 겪을대로 겪으셨구먼 아주 허벌창이 나셨구먼 이렇게, 야, 그래도 능이 상태는 좋은데 야, 뭐 이러냐? 뭐 근들지도 않아서 떨어지냐, 얘도 응? 야, 뭐 근들지도 않아서 떨어져 이렇게 덜렁덜렁 이야... 능이 이거, 이야... 근들지도 않아서 툭 떨어지네 근데 썩진 않았어 벌러지도 없고 이야... 강천님, 반갑습니다 응? 썩진 않았어 이야... 따는 맛이 없게 이야, 이것도 이것도 이야, 이거 숨겨놓은 것 같네 그냥 심어놓은 것 같아 아랫돌이 아랫돌이 아주 환상적이고 아우,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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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백숙 한 마리는 충분히 까치울 수 있어 그래도 두개 탔으니까 이거 버릴 수 없잖아 다만 가야되겠지 아우, 이런게 열개 모이면은 이런거 열개 모이면 1키로야 두송아리 따고 땡이네 아, 능이 찼냐고 챗은 못봐 능이 찼느냐고 챗은 못봐 능이 찼느냐고 챗은 못봐요 능이 찼주면은 챗 보면서 얘기할게 앉아가지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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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런데 많이 나던데 뭐 워낙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녔으니까 와 여기 새끼 또 있다 새끼 야 새끼 하나 딸랑 야 이거 따도 될래 나 이거 이거 이것도 너무 조그맣다고 또 뭐라 그러는거 아니겠지 아 요것도 요거 따도 될래 나 이거 솥뚜껑 만하게 놔둬야 되나 오후 야야 여기 큰 거 있다 여기 이야 여기 큰 게 있었네 야 여기 야 솥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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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나무 밑에서 어 새끼 보다가 야 솥뚜껑을 봤어 솥뚜껑 솥뚜껑은 아니고 손바닥 뚜껑 손바닥 손바닥 아 지금은 이런거 밖에 없어 더이상 딸게 없다 니까 아 작은거 따면 안티 애들이 뭐라 그랜데 니까 아 요거는 따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따도 되고 뱀 와 뱀 어우 오늘도 장갑 안 끼고 와서 혼나겠다 씨 아 장갑 안 끼고 와서 혼나겠어 어 조그만거는 저거는 놔두고 요거는 한번 따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좋다 그지 어디 아랫뚜리 이게 벌레 먹었나 안 먹었나 야 요런 데 숨어있는 것만 찾아서 따야 되니까는 하루에 얼마 못 따는 거야 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깊다 깊어 와 이게 한 송알이네 야 딱 한 송알이 나왔네 500g 500g 될 것 같아 요기 또 꾹꾹 눌러주고 또 안티 애들 또 또 지랄하니까는 아 요거 요거 갈등 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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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 갈등 인데 음 요거 갈등 아 요거 놔둘게 요거 아 요거 놔둘게 요거 놔두고 좀 찾아볼게 어 저런거 조고 조고를 봐가지고 그거 큰 거 땄잖아 아 아까 거 500g 지금 거 이거 야 이거 500g 그래서 1키로는 뻥이고 1키로 안되고 1키로 안돼 1키로가 얼마나 많은데 1키로가 얼마나 많은데 1키로가 돼 아 고른데 숨어있는 것만 찾아야 되니까는 많이 딸 수가 없어 아 그래도 있는데이지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 능이도 나오는 곳에만 나와요 이게 아무데나 있는게 아뇨 에서 멈추지 못함 야여 other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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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야 이건 하나 둘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딱 내 송알이 있네 야 또 주위에 또 있나보고 야 요게 요 양지쪽에 딱 있었네 양지쪽에 있었으니까는 눈에 안 찍혔네 응 요게 오우 미쓰리님 야 요거 야 요거 따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갭싸게 따 볼게 벌써 야 미쓸아 둘째야 벌써 능이를 벌써 10키로를 넘게 땄는데 무언 언제 실방을 해 벌써 아까 했지 요거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장갑 안 끼고 와서 또 둘째한테 혼나겠네 씨야 오늘 또 장갑을 안 끼고 와서 와 해충 해충 야 해충 아유 씨 징그러워 씨 야 그래도 그럭저럭 상태 괜찮아 응 그럭저럭 상태 괜찮아 어 하나 따고 야 그래도 이거 만난 게 이게 어디여 이야 어우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오늘 능이를 볼지 못 볼지 몰랐는데 야 오늘 봤어 그리고 아까 카메라는 안 켰는데 야 이거 송이밭에 들렀다 왔어 송이밭에 딱 유치원생꺼 야 유치원생꺼만한 거 아주 아예 포경이 안된 거 요거 하나 하고 태아 거 이렇게 두개 탔어 오늘 송이밭에 가서 송이밭에 가서 개고생하고 두개 땄어 아 요거 마주 따고 또 찾으러 응 봐 아 아 이거 자르고 어 후 이것도 해충 어유 아유 징그러워 씨 어 요것도 토닥토닥 해주고 또 안태에 덜 지랄 하니까 아 토닥 해 졌어 또 한번 찾으러 가 볼게 야 오늘 그래도 수확이 야 미쓸아 벌써 둘째야 벌써 이만큼 땄다 오빠 이거 하나 채울 때까지 이거 하나 채우면 20km인데 20km인데 이거 하나 채울 때까지 오지 말래 복쟁이가 형님이 또 주디 털고 있어 능이 발견하면 와 될 테니까 주디 털고 있어 오빠는 채 못봤는데 능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능이 찾고 저 음지 쪽으로 갈래다가 돌아슬라 그랬는데 저게 나타나가지고 돌아슬라 그러는 찰나에 나타나가지고 글로 못 가겠네 여기 조금 더 보고 이야 근데 안개가 껴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안개가 껴서 잘 안보이는데 능이가 잘 안보여 가랑 높이 확 떨어져서 이번 비에 오 여기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야야야 떠들지마 떠들지마 쉿 쉿 쉿 쉿 야 이게 능능이네 야 요 능능이 야 요거 너무 조그매 아 능능이 야 요거 딱 마라 이건 능능이니까 놔둘게 네 박성화님 어서오세요 야 요거 요거 한참 더 클 수 있으니까 손바닥 크기만 할 때까지 갓이 안 폈어 조금 해도 갓이 피면은 따도 되는데 그래도 야 이거 딱 위장 누가 딱 할지 모르니까 딱 위장 이렇게 이렇게만 딱 해놔도 몰라 이렇게 해놓고 청삶은 새끼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늘비도 이제 못 찾는거야 못 찾으면 솥뚜껑만 해지면은 이제 그때 와서 따는거야 누가 다른 분이 와서 지금 몇개 묻어놨지 3개 묻어놨나 3개 3개 놔뒀지 3개 3개 놔뒀어 잘 기억하고 있어 다음에 요거 따라올지 게 또 실방 킬거니까 보이네 안보이게 저렇게 안보이게 해놓으니까 오야야야 쉿 쉿 야야야야 야야 미쓸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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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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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야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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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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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쉿 쉿 쉿 쉿 쉿 떠들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떠들지마 야 이거 따 볼게 이거 따 볼게 따 볼게 우와 뱀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야 오오오오와 오 오오오 오오오 아이 이게 뭐 희마리가 없니 얜 도 아 꼭 요기에다 묻어두고 따는 것처럼 이야 시마리가 없어 애가 어떻게 미연죽도 못 먹었나 왜 이렇게 시마리가 없어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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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가 어디냐 너 어떻게 더럽게 생긴 게 뿌리가 어디야 아 야 뭐 이렇게 기냐 미국에서부터 딸려나오냐 야 뭐 미국에서부터 딸려나오냐 야 어우 이야 뭐 뿌리가 아랫도리가 뭔 LA까지가 있냐 아랫도리가 어우 이거 뽑냐고 야 우빵 이거 뽑냐고 씨 어우 또 묻어두고 이야 토닥토닥 해주고 어우 어우 이제 1kg 땄어 1kg 또 또 또 또 또 와볼게 너 봐 조용하니까 보이잖아 조용히 하라 그랬지 아 이거 좀 흙이 이야 묻기는 했어도 야 어느 유튜브가 이렇게 싱싱하게 생생하게 따는 거를 실방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 오빠니까 보여주지 응 요 아주 이야 싱싱해 싱싱해 이 능이 만지고 꽉추 꽉 만지면 좋아한대 어디 또 찾아볼게 또 찾아볼게 어디 가지 말고 응 주디 털고 있어 어우 가방이 무거워졌다 응 가방이 무거워졌다 1kg 더 되지 그럼 야 1kg라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씨 씨 씨 그렇게 많이 따 따고 소문내면 배아파 뒤져 사람들 여기 사람들 지금 가뜩이나 오빠만 이거 딴다고 해서 배아파 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많이 탔다 그러지마 올해 이거 해갖고 능이 해갖고 제네시스 하나 타야지 야야야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잘 보이냐 응 야 뒷능이를 타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잘 보이냐 야 이거 홀로네 홀로 홀로 야 응 이렇게 카메라를 키니까 잘 보이나 아 홀로 홀로 하나 따가지고 손에다 잡고 또 또 찾아볼게 저거 눌러줬어 아 이것도 안 눌러줬구나 이거 눌러줄게 땅자리 콱콱콱콱 이렇게 콱콱콱콱 두들겨야 종준이 깨가지고 뒤집어 닫은 것들이 깨가지고 더 잘 나온다니까 근데 저런 거 상관없어 모르는 것들이 뭐 아주 뭐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지 개나발 터는 거지 아니 버섭 잘 따는 사람이 박사지 님이 버섭 따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따면 안 된다 저런다 아유 아 솥뚜껑을 이쯤에서 솥뚜껑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솥뚜껑이 오늘은 보이질 않겠구나 심심하니까 이거나 보면서 다녀 또 맡을 때까지 하고싶뚜껑을 한번 보여주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봐라요 야 이거 상태 최고 A급 야 이거 흥능이 흥능이 야 흥능이 야 흥능이를 만났습니다 흥능이 야 흥능이 이거 이것도 흥능이 야 이거 흥능이 야 이거 따뜻해 요건 가시 이렇게 폈어 다발릉이 야 조용히 해 천사님 어서오세요 조용히 천사야 오빠 능이 봤어 가만있어 떠들지마 야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자 따보도록 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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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댓말이 어딨어 그지 딸게 무조건 딸게 자 와 와 와 와 야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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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다니 기가 막히다니 야 요것도 500g 야 쫀득쫀득 하겠다 요거 야 첨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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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요것도 조그맣지만 요건 가시 펴기 때문에 요건 딱해 조그맣지만 좀 뭐라 그러지마 요거 눌러주고 눌러주고 야 요기에 야 요거 또 500g 또 500g 와 오늘 왜 이렇게 어우 오늘 조금 보이는데 쬐끔 이 뒷능이 따라왔는데 오늘 구경 하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우 벌써 500g 땄어 500g 아 이거 해갖고 제네시스 마누라 제네시스 하나 사줘야되는데 응 그래야 배들이 아파갖고 뒤지는데 응 능히 따가지고 복댕이 제네시스 하나 사줘야되는데 뭐 이렇게 따가지고 뭐 제네시스 거형 뭐 중고차도 하나 못 사갈 것 같애 또 찾아볼게 상태가 왜 안 좋아 상태 최상급인데 응 띵띵님 상태 최상급이야 아 엉아가 따는게 상태가 안좋다고 아니면 띵띵이 따는게 상태가 안좋다고 아 구자 100g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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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태 상태 최상급이야 벌레 먹은 것도 없어 이 화면상으로 봐서 그런거야 배 아파서 그런거 다 알아 띵띵아 띵띵니 띵띵니 배 아파서 그런거 다 알아 내가 천리안이야 천리안 또 찾아볼게 주도이중 털고 있어 또 또 또 찾아볼게 찾은 다음에 아 소뚜껑 같은거 하나 맞나야 씨 여기서 홀딱 벗고 춤이라도 추는데 어우 가방이 꽤 무거워진거 같은데 응 가방이 꽤 무거워졌어 어우 먼저 여기 며칠전에 왜 솥뚜껑 큰거 딴거 있잖아 가마솥뚜껑 딴거 먼저 저기서 땄던거야 먼저 저기서 여기서 봤는데 이야 저 밑에 딱 있었는데 이야 저기 0.5초만에 날아갔잖아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없어 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위로 뭐 그렇게 자주자주 만나면 뭐 능이가 뭐 어디 그렇게 셌나 아 아 여기도 해마다 아주 엄청 잘 나오는데 여긴 너무 후원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노출이 심해갖고 어 다 따갔어 사람들이 딱 보이니까 이렇게 후원하잖아 이런데 이런데는 뭐 천리 밖에서도 보이니까 다 따갔어 다른데로 다른데로 가보자 야 야 흥뎅이 응 엉덩이 엉덩이 야 이거 엉덩이 야 엉덩이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네 아주 유생이네 이건 털이 하나도 안 나왔어 털이 유생이야 유생 야 요거 아 유생 야 아직 털이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요거 대갈바구 만해지겠는데 대갈바구 엄청 커지겠는데 노두 엉덩이도 보고 아 여기가 여기가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어 작년에는 어우 엄청 딴 자리인데 올해는 안 나왔어 확실히 올해는 작년에 딴 데는 돌아다니면 못다 올해는 작년에 안 딴 데를 좀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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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여기 장면 꽤 재미본 덴 데에 숨은 것도 없냐 아까 그 숨은 것처럼 나무 밑에서 그런 것도 없네 숨은 것도 없어 으 야야 야 야 저기 있다 저기 확실히 이게 나오는데 나온다니까 이렇게 야 근데 홀로 너희네 홀로 너희 야 까마가 막이야 여기 능이 있다고 이렇게 준가 니가 막이야 여기 등이 있다고 네가 가르쳐 준 거야 으 야 2개 야 벌어지가 벌써 식사 중 야 이렇게 이렇게 호흔한 데서 이렇게 이런데 나오니 뭐 사람들이 아작을 내지 아작을 또 숨은 것도 없냐 이거 혼자 딸랑이냐 또 어디 한번 다 알았어 마귀야 알아서 알았어 마귀야 아 아 아 해충 해충 아유 징그러 씨 요것도 꼭 눌러주고 또 가방에 담고 아유 이제는 오빠 먹을 것도 없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오빠 먹을 거 따는 거야 오빠 먹을 거 이건 뭐 지인들한테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지금 큰일 났어 사설에도 좀 달래 이제 사설에도 달래 참 이게 말이 돼 올해 왜 능이 이렇게 아작인지 아 능이 왜 이렇게 흉년작인지 아우 딸만큼 땄는데도 아 어떻게 저렇게 딸랑 하나 있고 마냐 아까처럼 참 욕심은 금물 욕심은 금물 알았어 마귀야 오빠 좀 좀 많은대로 좀 인도 좀 해봐라 여기가 또 능이가 나오기 야 여기 썩었네 이렇게 썩었네 야 썩었어 어우 썩었는데 여기 여기 하나 있는데 썩은 건 보이고 야 근데 이거 새끼인데 이거 이게 새끼긴 한데 이게 가시 다 폈어 가시 다 폈어 이거 길바닥에요 새끼긴 한데 야 이거 썩은 거 봤는데 에이 여기가 나오는 곳이긴 한데 저런 가랑잎 속에 솥뚜껑만 한 건 없냐 이렇게 길바닥에 있어갖고 다 밟고 돌아다 쳐가지고 응 다 밟고 돌아 쳤어 없어 아 그쪽에 있어 마귀야 응 그쪽에 있어 알았어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 마귀야 어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 너 거기만 없으면 넌 아주 저쪽으로 오라니까 마귀가 저쪽으로 오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 알았어 알았어 거기 잘 지키고 있어 봐 넌 갔는데 없으면은 포수 부른다 포수 아 이 새끼가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없잖아 이 새끼야 여기 뭐가 있어 이끼는 여기 뭐가 있어 이끼는 여기 뭐가 있어 이끼는 시끄러워 없어 세끼도 없다 세끼도 김한나님 강한나님 김한나님 강한나님 어서오세요 셋을 잘 못 봐 오빠가 지금 저거 능이 찼냐고 능이 찼냐고 저 마귀가 이쪽에 있다고 해갖고 왔는데 이쪽에 없어 저 마귀 새끼가 오빠처럼 뻥쟁이 인가봐 뻥쟁이 인가봐 이쪽에 없어 저쪽이 아까 딴 데로다가 넘어가 볼게 알았어 마귀야 글로 간다고 아 저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자꾸 자꾸 지저대는게 꼭 저렇게 마귀가 울면 마귀가 능이를 따먹나봐 따먹나봐 능이만 보면 저렇게 좋아해 마귀가 여기 어디 있다는데 못찾겠다 여기 어디 있다는데 못찾아 여기 어디 있다는데 못찾아 못찾겠스 어후 그래도 오늘 성공야 그래도 한 한 2키로 딴거 같아 순식간에 저기 쪼가리 있다 쪼가리 야 저 마귀 새끼 저거 아 저딴거 보고 이따그러면 어떻게 찼니 아기야 이따구 야 이건 뭐 야 야 이따구를 보고 이따그러면 새끼 어떻게 찼니 솥뚜껑을 찾아달라고 솥뚜껑 요거 한번 따 볼게요 아이고 꼬불꼬불 돼서 이건 뭐 파내야 될 것 같은데 파내야 뭐 이렇게 나왔냐 능이가 이것도 la 까지 들어갔나 깊이가 야 la 까지가 야 이건 야 이건 능이 나참 송이도 아니고 능이 씨 꼬쟁이로 찔러서 파보기 또 생전 처음이네 아 능이 야 송이도 아니고 능이 이렇게 타보기 생전 처음이네 아 눌러주고 아 으 아 토닥토닥 해주고 으 큰거 찾아달라고 다발릉이나 줄릉이 이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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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지 말고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럽다 그랬어 뭐 능이 같지도 않은 거 씨 맡아놓고 뭐 씨 그걸 따라오고 씨 응 능이 같지도 않은 거 이거 씨 캐는 능이 아 참 능이 또 캐 보기는 아 능이 캐 보기는 또 처음이네 잘 찾아보라고 마귀야 알았어 잘 찾아볼게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쉿 야야야 미쓸아 쉿 쉿 쉿 쉿 쉿 쉿 야 이 가랑잎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런 거 못 찾지 야 마귀가 이게 있다고 여기를 이렇게 가보라 그랬구나 아 마귀야 고마워 찾았어 오빠가 조용히 해 마귀야 찾았어 오빠가 니가 얘기한 거 이야 다발릉이 니가 얘기한 거 찾았어 오빠가 조용히 해 어 조용히 해 또 다른 데 가봐 이야 다발릉이 야 요것도 한 500키로는 되겠네 이야 오우 야 야 오우 야 아래 뚫이 봐 와 뱀한테 물 뱀인가 뱀인가 아우 씨 아 또 장갑 안 끼고 와 가지고 야 야 야 야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가방 내려놔야 되겠다 야 야 가방 내려놔야 되겠어 야 가방 굴러간다 가방 내려놔야 되겠어 야 여기 요기도 조그맣긴 해도 조그맣기는 해도 다 폈어 흑둥이 흑둥이 여기까지 야 또 있나 뭉탱이의 줄룽이 야 종자가 자른 종자 자른 종자 저 나오고 있어 지금 결정적인데 말이야 저 나오고 있어 아 여기 다 썩었네 이렇게 다 썩었네 다 썩었어 요거 조금만 해도 따 볼게 이거 가시 다 폈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러지마 조금 해도 이게 가시 다 폈어 이렇게 음 다시 요런거 라면용으로 라면으로 끓여 먹게 가시 다 폈으니까 요거 딸거고 밟아주고 뭉탱이 뭉탱이 이거 한번 따 볼게 뭉탱이 따고 빨리 또 찾으러 가자 아휴 저 봐 막이 안 울잖아 막이 안 울잖아 이거 이거 있다고 그렇게 가보라고 아 귀여운 새끼 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썩기 10초 전 이야 이 돌기가 이렇게 돌기가 도둘돌돌돌돌한게 난게 야 젊은 녀석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스물 네 살에서 스물일곱 살 딱 우리 미쓰리 나이 우리 미쓰리 나이 야 뭉탱이 한번 따 보자 뭉탱이 이야 차차차차차 굴러갈 뻔했네 야 해충 절로 꺼져 꼭 눌러주고 야 이런 뭉탱이 야 오늘 골고루 다 보여준다 실박하면서 골고루 다 보여준다 정말 이런 뭉탱이 능이에 아까 그 솥뚜껑 능이에 줄릉이에 다발릉이에 오늘 정말 보여줄거 다 보여줬어 요것도 가방에 넣고 찾고 까마귀가 우는 데를 가야되는데 까마귀가 안울어 까마귀가 또 찾으러 갔나봐 어 좀 열심히 찾아봐 아 여기 아깝네 여기 다 썩어갖고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이래가지고 어 사람 다니는 길이래서 이렇게 조그만 유색 나오는 거를 다 밟아쳐가지고 그렇게 다 떨어졌어 야 여기 야 이거 야 새끼인데 아 이 가시 다 폈네 썩었네 능이 반개 능이 능이라면 반개치 야 그럼 여기도 나온다는 건데 여기 한번 더 찾아보고 아 아 아 싹쓰리가 왔다 갔나봐 여기 싹쓰리가 왔다 갔는지 어 여기 없고 아 역시 싹쓰리 왔다 간 데는 없어 3키로 3키로 야 나름 선방에서 3키로 3키로 따서 3키로 딱 져보니까는 3.556 정도 되는 것 같아 3.56키로 딱 딱 등어리 딱 진게 응 딱 3.56키로 5.56.0 물 물 하나도 안 먹은 거 여지껏 딴 건 물 하나도 안 먹었어 아야야야야야 야 능능이가 싹쓰라 싹쓰라 그래도 와 오빠 이런거 따가면 안되지 야 이게 능능이야 이거 늦게 나온거 잘 봐봐봐 늦게 나온거 오빠 이런거 따는 사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딱 5일 있다가 딱 다시 한번 와볼게 감축같지 아주 흔적도 없이 해놔야지 너무 흔적을 많이 해놓으면 사람들이 딱 찾아 저거 5일 있다가 카메라 켜고 올게 실방을 망치 데리고 올까 망치 데리고 올까 아무리 싹쓰리래도 저런건 따면 안돼 그치 저거보다 더 작은 것도 호미로 파가더라구 괭이로 어떤 이들은 할미님 오셨나 할미님 아까 오셨었나 참 인사드렸나 제가 흔적이 흐흐 야야야 야야야 쓰리야 쉿쉿쉿쉿쉿 쉿쉿 야야야야 야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흥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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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따뜻해야겠다 야 흥능이 흥능이 야 음지쪽에 와서 흥능이 야 거봐 조용하라니까 나타나잖아 조용해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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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 쓰리야 아 이거 따께 요거 와 아야야야야야 저기 또있다 저거부터 아 c 이거 너무 이건 동룡이네 동룡이 동룡이 아 동룡이 아 차차차 동룡이 하나 또 눌러주고 아 여기 동룡이 아 아 동룡이 아 아 가방 내려놓고 손으로 잡고 다니니까 독이 올라 능이 독이 올라 야야 여기 또 밟았네 이렇게 활짝 핀 거를 이렇게 이런 건 못 보고 저렇게 숨어있는 것만 보고 좋아가지고 밟았네 아 이거 하나 따고 야야 이거야 야야야야 빨리 능이 드린다 그랬잖아 3만 이벤트 때 능이 드린다고 오빠가 그랬잖아 이거 잘 기억해놔서 이거 드릴게 이거 화경님 거야 명절 새고 이쁜 악녀님 어서 오세요 화경님 이거 잘 기억해두라고 3만 이벤트째 맞춘거 이거 화경님 이거 드릴게 명절 지나고 지금 택배가 안가니까 이거 이화경 꺼 이렇게 써놨어 오빠가 이거 화경이 꺼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 화경이 꺼 이렇게 써놨어 이거 드릴게 그럼 이제 약속 지키는거야 감사하게는 오빠는 약속한거 다 지킨다니까 오빠는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오빠 그런거 빼면 시체인거 알지 야 저거 까마귀 새끼가 울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발견했어 응? 오빠가 발견했어 어휴 기 곧잘 오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ya 여기 화경이꺼 또 하나 있다 야 화경이꺼 이거 화경이꺼 그래도 두개는 줘야지 이것도 화경이꺼 약속한거 그래도 이벤트인데 두개는 줘야지 그치 이거 야 화경님 아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야 요거 화경이꺼 여기 화경이꺼 이렇게 딱 써놨어 오빠가 비오니까 빨리 따갖고 할게 야 요거 아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딱 드릴게 요거 요거 고거까지 야 또 넣고 야 좋네 이거 이화경님꺼 너무 좋은데 아 상태 아 그래도 또 이벤트인데 좋은거 드려야지 그치 이거 나쁜거 드리면 안돼 이벤트 가방 내고 아우 이제 와 이화경님꺼 이제 약속 지켜가지고 야 능이 가는데 더 잘 보일것 같아요 여태 아주 가슴속에 찜찜해가지고 그거 드리기로 했는데 못드려가지고 야 야 야 야 여기 또 있다 야 이렇게 있으니 이게 보이냐고 이게 이렇게 있으니 아주 자세히 잘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눈이 따는게 이게 매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니까 아우 씨 또 물었나 아까도 뱀한테 물렸는데 또 물었나 와 와 아랫뚤이 봐 야 아랫뚤이야 아 아랫뚤이 봐 우와 아우 뭔 씨 엘에이까지 갔냐 뿌리가 또 야 아랫뚤이 튼실한거 꼭꼭 눌러주고 아우 저거 들고 다니니까 동 능이 또 묻으니까 바로바로 녹아갖고 할게 어 가방 금방 차간다 가방이 벌써 어우 가방 만 땅꼬데라 랜다 아 이거 이삭죽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알겠어 알겠어 이제 바람 northeast roast ustered 알겠어 제